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. 밤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. 보이지 않는 자동차들의 움직이는 전도등만으로 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전조등이야 겨우 몇 미터 앞을 비춰줄 뿐이지만 운전자에게는 운전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. 신의 말씀은 우리의 여정,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밝혀줍니다. 신의 지혜와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.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도 적절한 때에 맞추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.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불이요, 내 길의 빛이니다. 10편 119편 105절입니다. 우리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